한국은행 강릉본부와 강원본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금융업과 부동산 임대업, 유흥 주점업 등을 제외한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 가운데 0.25% 금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강릉본부 1,700억 원, 강원본부는 1,990억 원이며 업체당 대출 한도는 5억 원입니다.